음 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응. 난 이게 제일 좋아. 조금 쌀쌀해진 날씨에 편한 동네 술집 들어가서 따뜻한 오뎅탕 하나 시켜놓고 밤새 이야기하는 거. 나도. 나도 이게 제일 좋아. 지랄났다, 쌍으로 진짜. 아니, 오뎅탕 하나에 하루 종일 있을 거면 가게 사장님 낯짝두 한 번 봐주세요, 손님. 언니, 오뎅탕이 좀 맵다. 웅이 매운 거 못 먹는데. 응, 웅이 괜찮아. 연수랑 같이 먹으면서 훈련됐어. 딴 거 시킬까? 좀 안 매운 거? 어, 그럼. 연수 먹고 싶은 거 시켜. 와, 손님 보고 토마려 온 적은 처음인데. 잘 견디고 있어, 솔아. 견뎌야 돼. 장사를 하는 게 원래 쉽지 않잖아. 솔은 화이팅. 오뎅 먹을래? 응. 자. 뜨거워. 맛있겠다. 뜨겁지? 응. Ş Quarterback 맛있다. 에허허허허헛. 감사합니다.